일단 치아보기 살짝 본거야.. большое 클럽 북한 구멍 고맙습니다 tudo 짧은 시간 한글자막 제주 즐거운 현장입니다 약간 제주도랑 비슷해요 아까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 샌드위치 종류도 있나요? 2개예요 저는 지금 먹을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배가 많이 부프지만 말이에요 저녁에 뭐 먹어요 저희? 새우고이 새우고이 커먼 새우고이 커먼? 오늘은 불금인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면 네 큰일 났어요 굉장히 화이트하면서 울어서 배에 힘줘야 돼요 물이 예쁘게 지고 있어요 진짜 깔맞춤이 나오고 싶어요 오늘의 촬영이 끝났습니다 오늘의 촬영이 끝났습니다 새우랑 해산물 바베큐 새우랑 해산물 바베큐 제 숙소는 이 집 입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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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